1950년 6월 26일자 요크 디스패치 신문이 전하는 한국전쟁 발발 보도를 일면 탑기사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 침략군들이 무장한 장갑차들이 일렬도 한국시간 현재 서울 외곽지역기지 밀고 내려왔다고 보도하면서 북한군 총사령관은 남한 군대가 즉각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군 총사령관 최웅 장군은 평양방송을 통해 남한 정부는 항복하라는 요구를 방송을 했다. 그러한 요구는 미군지원부대가 남한에 도착 남한군에 유리하게 전개되기 전 속전속결로 신속한 작전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북한군 탱크부대는 일렬로 퀴즉지세로 밀고 내려와 중부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남한군의 두 개 사단을 뚫고 서율에서 12마일 지역까지 이르는 동안 남한군대로부터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았다. 한국시간으로 26일 월요일 밤까지 북한군은 서울서 9마일 떨어진 의정부지역을 탱크와 박격포로 점령한 후 계속 밀고 내려오고 있디 중부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남한군 두 개 사단이 북한군의 화력에 밀려 흩어지고 북한군은 계속해서 남하하게 되자 3.8선 남쪽 15마일 떨어진 강릉을 지키고 있던 1만 명의 남한군대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써 남한군 천체의 3분의 1이 무너지게 되었다. 서울에서는 전쟁 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미국 대사관은 모든 기밀서류를 불태웠다. 서울 보판에서는 4대의 남한군 폭격기들이 도심지를 폭격하자 부산하기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비상강료회의를 주재하고 700명이 주한 미국인 가족들을 실은 두 대의 미 해군 선박이 미 공군기의 보호를 받으며 인천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항해하고 있다. 한편 와싱턴에서는 트루만 대통령이 미주리주에서 주말을 보내고 백악관으로 급히 돌아와 남한의 무례한 침략 행위를 끝내라는 유엔의 결의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트루만 대통령은은 이어서 영화를 유지하자는 유엔의 결의를 무시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침략군을 즉각 철수하라라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찬사를 보냈다. 트루만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전쟁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세계 각국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 트루만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전쟁을 지켜보고 있다. 트루만 대통령과